자 방독면 조립완성 어우 멋있습니다 이제 이거 착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돔순입니다 오늘의 제품 리뷰는 3M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는 요일별로 나눠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는 구매 안하고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다니려고 방독면을 샀습니다 또 방독면이 마스크보다 성능도 좋고 간지도 나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방독면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방독면을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필터고요 여기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딱 끼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도 필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더 덧대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나중에 이제 요것만 갈아줘도 되고 또 요거 요거까지 뒤 요거까지 갈아주셔도 되고 여러분 요렇게 합체고요 이제 여기 양쪽에 껴야겠죠 여기 양쪽에 이거는 이거는 자 이렇게 됐고요 왼쪽은 반대로 짜잔 자 완성 방독면 조립 완성 어우 멋있습니다 방독면 착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걸치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어떤가요 멋있나요 여러분들 간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불편하지도 않고요 숨 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괜찮은데요 요거 좀 더 땡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고맙습니다